자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20년 3월에 출고된 2020년식 디아 모아비 더마스터 3.0 디젤 4륜 마스터즈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4,722km 판매금액은 4,850만원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20년 3월 5일 출고 2020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14,722km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연식이랑 주행거리가 워낙 터보니까 특이사항 전혀 없겠죠 소능상태 전공기록 보상으로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특이사항 전혀 없네요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사이즈스텝 장착되어 있구요 측후면 사진 측면 사진 후면 사진 휠 4개 타이어 4개 전부 다 세거나 다름없는 것 같구요 엔진 룸이고 하이패스 룸밀러 내비게이션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4,725km 오토미션 통풍시트 열선 시트 통풍시트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 매트는 이제 가죽 매트 위에다가 코일 매트를 이렇게 얹어놓은 차량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차려놨고 그리고 변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보시면은 6인승 같아요 6인승 같고 6인승이라서 독립 시트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 스마트 코드주 컨트롤 장착되어 있구요 어라운드 뷰 장착 열선 시트 통풍시트 장착되어 있고 조수석 워크인 전동 시트 장착 그리고 차선이탈 경고 이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매년 보험 가입을 하실 때 매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 전동 트렁크 와 여긴 뭐 타박할 수 있게끔 매트도 이쁘게 깔아 놨네요 타박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뒷좌석까지 매트를 뒷좌석을 이렇게 눕히면 일자로 딱 펴지게 매트가 그렇게 많이 장착을 해놓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 되게 굉장히 많이 아끼면서 타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20년 3월에 출고된 2020년식 기아 모아비 더마스터 3.0 디젤 4륜 마스터즈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4,722km 판매 금액은 4,8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거의 새차나 다름없는 차량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